드렸고요, 다음 곡은요, 세상에겐 인데요. 세상에겐 가사의 그런 게 있잖아요. 잘했어, 괜찮니, 힘들었지?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말을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가사인데 그래도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곳이 너무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금방 그렇게 거절될 말을 그래도 노래 속에서라도 들어서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막 바꿔서 농담했었거든요. 세상에 잘했어, 괜찮니, 힘들었지? 말해줄 사람이 여기에 있다 하고 이렇게 바꿔서 했었는데 세상에겐 해볼게요. 둘 다 알겠어요. 둘 다 알겠어요. 둘 다 알겠어요. 둘 다 알겠어요. 이제 일과 일과 함께 이쁘게 말해줄 수 있어요. 겹파버를 듣고 있었지 지금은 그때도 우리도 망치 않고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발자국 마음이 세척에 울리고 있어 이제야 깨닫지 세상에겐 웃긴 견을 너나 파멸하거나 할 수 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나만의 눈뿐이라는 걸 세상엔 잘했어 괜찮니? 힘들었지 말해줄 사람이 기억이 내가 문구를 찾아오는 걸 믿으면 내 몸을 좋아하는 현실증이 니가 건네줄 일반에도 그저 임해버리는 게 너무 싫어 난 태양을 다 알았지 세상에겐 한 장면을 너나 파멸하거나 할 수 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나만의 눈뿐이라는 걸 깨닫지 세상에겐 한 장면을 너나 파멸하거나 할 수 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나에게 이미 정해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겐 세상에겐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 준비되셨나요? 세상에서 가장 다급하게 다음 곡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